오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도 어떨 때 고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내가 진짜 이 세상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을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항상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훈련받고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항상 같이 도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아파도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저희 아버님도 한 번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 예수님과 꼭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도 같이 이런 힘든 일을 겪어봤다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제목처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일 때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 따라서 같이 발견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지금 바로 앞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다 퍼부어야 될 그 시간표입니다 정말 하기 싫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터들이 많이 궁금한 점이기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렘넌터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생각해 보셨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둥바둥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었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면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께서 불행하게 매일을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내가 평안하고 힘이 나니까 그 일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때까지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무엇인지 미리 알게 해서 평안과 그리고 능력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기도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서 다른 길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길 갈 때까지 계속 부딪히다가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요 사실 기도는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같이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의 속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나 급한 일이 있으시면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시면 이런 기도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없다 그럼 너무 잘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 같이 결혼하고 계시는 우리 배우자분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께서 만나자 말자 말이 그냥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듯이 말이 그냥 다 나오셨습니까 다들 다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몰라서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일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셨겠지요 지금 점점 사귐이 깊어지고 깊어지시니까 결혼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서로 서로 부부간에는 거침이 없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오가고요 안 좋은 말도 오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기쁨과 위로도 오가고 enjoy condolences 어떨 때는 너무 거침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도 거침 없이 하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사실은 사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remnant 여러분들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약간 고민된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깊이 사귀어야 이게 좋은 말도 오가고 힘든 것도 오가지 계속 안 해보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remnant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하려면요 영역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리 삶 속에는요 세상의 모든 경제 그리고 사회 그런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하나님 떠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뭔가 보이지 않는 운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성경이 말한 대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해도 해도 안되는 일들이 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어도 뭐가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도 하면서 기도 하기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것 따라서 내 삶을 깊이 위에서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영적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영적인 사실로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을 저 멀리 산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듯이 조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영적인 눈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떠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린 자리에서 아니면 조용히 골반 같은 곳에서 여러분께서 조용히 내 삶을 놓고 영적인 사실을 쳐다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전문인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가지 일로 성공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지요 아시아 전문인이나 세상에서 성공했는 분들은 사실은 편하고 쉬운 게 아니라 더 바쁘고 더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게 되지요 전문인 아니라도 정말 바쁜데 사실은 성공할수록 더 정신없습니다 더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교회 일이나 내 삶을 쳐다보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영적인 사실 이용해서 또 우리 현장에 함정을 판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던 전문적인 방법을 일단 내놓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나의 삶을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능력이 엄청 많은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아주 조금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나의 이 삶의 이 모든 걸 돌아가는 거를 일단 놓고 정말 성령과 함께 주의의 영과 함께 영적인 사실로 내 삶을 위에서 조망하는 거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의 사실은 성경공부라고 부르는 우리 다라빵이라고 부르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반드시 정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이 기도 하시게 됩니다 오늘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뜻을 정말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그거 가지고 하는데 마음이 고민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그리고 너무 힘든 것이 많아서 내가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극한 상황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하나님 없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술 마시는 것으로 한번 잊어버리려고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박 있는 대로 해가면서 그러면서 잊어버리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미친 짓이라고 부르는 거 한번 해보면 해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몸부림도 치셨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요 사람들은 가끔씩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와서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빨리 가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피가 낭자한 거예요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같이 안 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 이거 꼭 여러분 따라가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고민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게 될 만큼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첫 번째로 따라갈 것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일이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든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과 제자들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되고 정말 너무 힘들면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너희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우리 자녀들 없이 몰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고민이니까 너도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면요 그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이 있다면 그때 혼자도 기도하시지만요 같이 제자들과 같이 모였다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서미교회의 우리 모든 교우분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공동체로서 가족으로 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엉어리들도 있고 예전에 있던 트라우마 상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밖에 여러가지가 섞인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이 상처가 골맞은 것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것을 그런 어떤 분노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오해 같은 거 생겨가지고 마음에 갑자기 상처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아 나 교회 이제 안나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너무나 고민돼서 이제는 착 충격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일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He did not hesitate not even a bit to pray with His disciples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뚫는 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지나다가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분노나 응어리 이런 것들이 터졌다 같이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해봤자 어느 만큼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해봤자 어느 만큼 실패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우리 부부 같이 있을 때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항상 그 가슴을 찌르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화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너무 고민되어서 그래서 슬픈 정도가 아니고 죽게 될 만큼 힘들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불신앙 주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할만 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셨어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들이 삶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기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솔직해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기도하고 난 후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는데요 제자들이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가정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렌넌트 여러분들하고 어떤 메시지 같이 들으면 렌넌트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막 졸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and perhaps when you hold family worship you see the remnants and maybe they're doing other things they're distracted or they're falling asleep 그 사실은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무거운 중압감을 못 겪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at times you may not understand to that great of an extent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솔직할수록 이제는 렌넌트도 더 이해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대도 더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41절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상황을 더 많이 더 이해하셨지요 우리들이 정말 약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솔직할 때마다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실 때 그 문제가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도구가 전도의 발판이 되게 만드십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유스그룹에 우리 대학 청룡부에 아니면 우리 루디아 성교회 디모델 성교회 바울 성교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의견들 다른 상황이 나왔다 주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께 솔직하게 질문하시다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거기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해답을 준비하셨다가 보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들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 무능력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주인 되게 하는 문제 이거를 꺾기 위해서 이거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discern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선택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자 나는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러 간다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대로 정하셨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자녀들과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때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때 사람들도 상황들도 영적인 눈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전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시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 전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큰 힘과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요 트로트 콘서트보다 더 힐링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 교회의 여러가지 일들 고민들 있으실 때 가정의 일들 저녁을 밤에 자기 전에 이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넌트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를 계속 우리 힐링하는 어떤 우리 치유의 어떤 메시지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정말 보금화를 위해서 같이 훈련 받는 것을 각 우리 부서별로 대학 청년부 그 다음에 태양화부대로 그리고 유수그룹대로 그리고 우리 르디안 르디아대로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다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번 한주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를 드리지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려면 밤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밤에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한주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구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구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구수 이름으로 승리할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upon the heads upon the heads of the people of God who will have victory by praying in Jesus' name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who will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아멘 예수구수 이름으로